대박구 한주간 승렬 하나님 말씀은 마오봄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가바람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라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으미라 예수께서 앉으시사 열두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미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네라 아멘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미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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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빠지게 될때 죽으시려 갑니다 Clap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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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adopting 노래 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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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예수님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